안녕하세요 네시픽 모델 스트레이키즈 한이입니다 양자택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촉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일리 무드 리크 화려하게 꾸민 모습 저는 아이 메이크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굴 상이 되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눈 메이크업을 좀 세게 해야 무대에서 좀 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쫙 깐 모습을 좋아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쉽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초코도 사실 좀 가끔 먹긴 하는데 숫자가 2로 바뀌고 나서 달달한 걸 잘 안 먹어요 네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포즈나 애교 애교는 뭐 레시픽이다 하니 스트레이키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레시픽 모델 스트레이키즈 한이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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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